비쥬얼 아주 좋은데요 닭다리살에 칼집을 냅니다 칼집 낸 닭다리에 소금을 뿌려줍니다 후추도 뿌려줍니다 간장 4숟가락 굴소스 1숟가락 흑설탕 2숟가락 물엿 4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큼지막하게 1숟가락 청양고추를 썰어줍니다 닭다리살 800-1kg 지금 1kg 칼집 내서 소금과 후추 간을 해줬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구워줍니다 중불에서 뚜껑을 닫고 구워줍니다 맥주 200ml 맥주 200ml 물엿 4숟가락 살이 부드럽게 해주고 잡내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맥주가 다 조를 때까지 중불에서 계속 끓여줍니다 다 졸았으면 아까 만들어진 소스를 뿌려줍니다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소스가 다 졸을 때까지 중간중간 섞어줍니다 참기름 특히 씻으니 스테이크 식용유 뜨거운 맛 척 청양고추를 매워줍니다 변회 다리살 이낙연 붓을 넣고 랍 би 비주얼 아주 좋은데요